반갑습니다. 도말들, 제 인사위원회.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셨다! 오늘이 아시카 모여오리 좀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백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호즈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? 네 올해도 킹덤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과 이렇게 뜻깊은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번 활동 다시 할 수 있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세노 따위스키